네, 이번에는 부산하는 입구에 나오는 김호중이 생렬입니다. 제일 뒤에 보시고, 이제 총을 흔들고 인사를 하는 우리 김호중입니다. 근데 우리 아리스님들, 처음 뵌 분이 계십니다. 난리가 났습니다. 정말 이게 리얼 현장 감각 아니겠습니까? 어, 카메라야, 카메라야. 호중씨 좀 찍어달라니까, 호중씨 좀 찍어달라니까. 아, 이거 아리스님 깜짝 놀랐겠네요. 음악과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She. KIM호중. 너무 화났어, 공 хороший 눈에 기억났어요. 어머,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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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 would I win. 나 살봤어 처음 봤어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